아, 어떡하라고! 어, 잠깐만. 어, 느낌 있는데? 기다려봐. 느낌 있는... 아,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 같애. 아, 이거 뭐 그러는 거야. 어머! 진짜! 이야...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아니, 다라이에 그러니까 목을 좀 뒤로 이렇게 제껴야 돼. 하나, 둘, 셋. 아, 너 봐, 그럼 네가 밑으로! 아니! 아, 아, 아! 아, 진짜 스트레스밖에 하지 말라고! 이게 뭐라고 지금 스트레스밖에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아, 좋게 해갖고 해라. 너만큼 네가 밑으로! 아, 다라이 세 개 생기겄네, 이제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너 봐. 아! 뭐 흘러! 이게 무게 땀에 자꾸 엎어지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해 볼게, 엉덩이를 하고 넣어. 아, 이거 뭐 했어? 아, 뭐해, 이거 또? 장난 아니야, 지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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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제가 진짜 푸사 한번 바꿔드릴게요, 오늘! 누우세요. 물 있잖아. 아, 이거 원래 누우는 거야. 뭘 위에. 아, 머리 아까 까봤는데. 아니, 또 까보면 되지. 아니, 머리를 풀러야 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냥 누워. 누워. 이렇게? 누워, 누워. 누워! 가만 있어봐. 잠깐만, 뭐해, 이게! 가만 있어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담가, 담가. 머리를. 아니!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 그...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진짜 참아! 아, 진짜 참아! 아, 진짜 참아! 봐. 어깨를 여기다가 하고 머리를 여기다가 넣어. 자, 들어와. 돼, 돼, 돼. 옳지! 누워, 누워, 누워. 옳지, 옳지! 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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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더 잘 말하니, 참아! 저게! 아, 참아! 아, 저걸 어떡해... 아, 참아!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따뜻한 물이라도 해 주지마! 야, 머리가 오르는 건 딱 해! 내가 못 앞무는 거야! 아, 이게 뭔데? 아니, 푹 담가야 돼! 오!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아, 어떡해! 추워!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도대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